네, 어서 들어오세요. 제가 오늘 온로비비의 키즈 멀티베어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다연이고요. 네,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소어스타 전지혁입니다. 화면에 고객님 멀리서만 보셔도 너무 아기자기하고 너무 예쁘죠. 그러니까요. 애기 엄마들 오늘 보신 분들, 특히 이제 손자, 손녀 있으신 우리 어머님들도 오늘 보시면서 꼭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애기 엄마이긴 합니다만, 요즘 아이들 옷값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숙면 100%, 아예 상위, 하위 가져가시는데 숙면 100%의 100% 국내 생산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키즈 멀티웨어라고 해서 실내복으로도 실외복으로도 활용해 보실 수 있는 아이템을 상, 하위 각각 5세트. 5세트만 해도 사실 구성이 너무 좋은데 오늘 러닝 2장에 팬티 2장을 더해서 이렇게 구성을 14종을 맞춰드렸어요. 무려 14종 구성인데 심지어 애파린의 정립금도 다 챙겨드려서 지금 5만 원대의 총 14종 구성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14종입니다. 여러분들 남성, 우리 남아 왕자님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공주님을 위해서 14종 어렵게 가지고 많고 올로미미를 기다리신 우리 엄마들 진짜 많이 계시는데 오늘이 정말 기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남아 이렇게 한번 쭉 상위, 하위 5세트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여아님 핑크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5세트예요. 핑크에서부터 하트웨이브. 좋은 게 뭐냐면 디자인이 좀 이렇게 화려하게 패턴이 이렇게 정확하게 다 들어가 있어서 이거는 실내복도 좋아요. 그다음에 그 위에 요즘에 바람막이라든지 이런 청자켓이라든지 같이 코디해서 이게 외출복으로도 괜찮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심지어 보통 이제 홈쇼핑 방송에서는 상위 하위 멀티웨어라고 해서 5세트나 4세트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러닝에 팬티에 총 14종 구성인데 5만 원대. 여기 정립금까지. 저희 또 방송도 언제 보여드릴까요? 보셨을 때 오늘 우리 아이들 키 사이즈 딱 그렇게 한번 생각하시면서 90부터 150호까지 있거든요. 이거 한번 보시면서 들어오세요. 그리고 원단이 진짜 좋아요. 우리 애들 피부에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에 피부 자극을 덜할 수 있게 전체적으로 원단이 100% 순면이 들어갑니다. 원단 자체 고객님 이제는 가을 겨우 시작이기 때문에 너무 얇은 원단이면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톡톡한 후라이스 면으로 해서 원단 굉장히 부드럽게 100% 순면으로 해서 들어가고 이게 신축성이 굉장히 좋아요. 사방으로 이렇게 약간 스판키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게 애들 옷 입힐 수 있고 애들 활동하기도 괜찮아요. 한참 또 걸어다니고 뛰기 시작하는 애들이 입혔을 때 땀 많이 흘리잖아요. 땀 흡수 잘 되고 또 곤방곤방 마르는 성질이 있는 게 순면이기 때문에 계절 상관도 충분하게 입힐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목선이나 이런 팔이나 이런 데 보면 립 조직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쉽게 또 이렇게 흐물거리지 않게 어느 정도 탄탄하면서 이렇게 텐션감이 있기 때문에 애들 머리에서 딱 옷 입히기도 괜찮고 기계세탁 다 되거든요. 하고 나서도 이런 게 줄어들거나 변형이나 이런 게 좀 덜해서 우리 고객님들이 우리 애기 엄마들이 사실은 우리 애들 옷 입힐 때도 굉장히 좋아요. 립 조직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구성이 굉장히 튼튼해서 우리 애가 그냥 밖에서든 안에서든 휘뚜루마뚜루 막 입는데 내구성까지 튼튼하다 보니까 정말 아동복의 정말 내구성 정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릴까요? 금방 제가 보여드린 게 하이다이노라고 해서 우리 애들 공룡 되게 좋아하잖아요. 되게 예쁘죠, 고객님? 약간 이렇게 블루톤으로 해서 여기에 청바지랑 같이 코드해도 되고 저희가 상의 하이 이렇게 세트로 구성으로 보여드리는데 이 색상이 또 네이비. 이거는 고객님 이렇게 제가 끌어올렸을 때 여기 보세요. 우리 애들 배를 전체를 좀 감싸주기 때문에 요즘에 찬바람 불기 시작했잖아요. 배도 어느 정도 보호해도 좋고 이렇게 이제 밴딩으로 해서 이 밴딩도 너무 조이는 거는 하는 게 없어요. 부드럽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싹 입히면 굉장히 좀 예쁘게 깔끔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고객님 청바지 입혀도 예뻐요. 아니면 이렇게 딱 해서 우리 애들 어린이집 보내기도 괜찮고 마찬가지로 소맷단하고 목선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여기 부분까지 립 조직. 아마 150수량. 벌써요? 수량 비상 떴습니다. 빨리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저희 지금 하나 보여드렸어요, 고객님. 우리 애들 공룡도 좋아하고 자동차도 좋아하죠. 물론이죠. 우리 집 붕붕이. 아, 우리 남자. 우리 왕자님들. 색깔 보세요. 세상에. 붕붕이 진짜 좋아하잖아요. 붕붕이 입고 가면 또 얼마나 인기인데요. 삼성 프라이스맨으로 해서 깔끔하게 입어볼 수 있는데 상하이로 자동차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또 이거 입히면 너무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렇죠. 역시나 립 조직으로 해서 요즘 우리 어른들도 조거 팬츠라고 해서 바지 밑에가 딱 조거 팬츠처럼 립 조직이 들어가면 쉽게 흘러내리지도 않고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좋거든요. 애들도 이렇게 한번 입히면 너무 예쁠 것 같고 세 번째는 크라잉 다이노라고 해서 고객님 공룡이 지금 이게 또 다른 디자인으로 들어갑니다. 맞으면 안 되죠. 내 컬러가 이게 좀 약간 산뜻하게 여기 이제 레드도 있고 그린도 있고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애들 되게 좋아합니다. 100% 국내 생산이에요. 애들하고 사실은 가격 너무 저렴하면 어디서 만들었나 의심할 수 있는데 100% 숙면에 100% 국내 생산이에요. 여화 110, 120, 130 주문 집중. 저희 아직 여화는 보여드리지도 않았어요. 상의 하의 이렇게 세트 구성으로 해드렸고 그다음에 저희가 네 번째 저희 오늘 너무 많이 드리죠. 바둑이. 우리 집 바둑이. 강아지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화려하게 멀티 컬러로 이렇게 또 화사하게 포인트 될 수 있는 이런 디자인도 하나 있으면 너무 예쁘게 입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상의 하의 애들 잘 때 입혀도 되고 여기에 그냥 하나 딱 바람막이나 이런 점퍼 같은 거 같이 코디해서 애들이랑 같이 외출해도 괜찮으실 것 같고 요즘 주말에 또 여행도 많이 가시기 때문에 이 세트 구성이면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달이면 고객님 할로윈 할로윈, 야후위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따로 사실은 구매하려고 하시면 그것도 진짜 몇만 원씩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할로윈 데이를 맞이해서 이런 할로윈 컬렉션으로 아예 상의 하의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드렸어요. 립 조지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이게 면자체가 워낙에 부드럽고 그리고 후라이스 면 같은 경우는 거의 겨울면처럼 나오기 때문에 톡톡해요. 원단이 톡톡해서 쉽게 보풀 일어나지 않아서 우리 고객님 자주 세탁을 하셔도 좋으실 겁니다. 그럼요. 여기까지 나마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 지금부터는 여와를 보여드릴 텐데 우리 공주님들 핑크 색상 너무 이뻐하잖아요. 그럼요. 우리 재혁이 조카, 재혁 씨 조카도 제 조카 1등입니다. 유니콘 드림이라고 해가지고 보시다시피 굉장히 예쁜 핑크로 준비가 되는데 상하이 다 핑크 준비가 되는데 물론 100% 국내 생산에 기계 세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편하게 입을 쓸 수 있도록 우리 아이가 또 이거 입고 잘 때가 또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 여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예 엉덩이선 다 가리잖아요. 그럼요. 길이감이 짧지가 않아서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밑단에도 립 조직 싹 들어가 있어서 그리고 바지가 상의랑 똑같은 컬러가 아니라 이렇게 멀티 컬러로 해서 스트라이프로 들어가니까 애들 좋아해요. 그럼요. 우리 딸내미 엄마들 얼른 보시면서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벌룬 레비 아우 귀여워요. 이거 또 매력 있어요. 그렇죠. 토끼가 이렇게 포인트로 들어가. 그리고 옐로우 컬러의 공격이 너무 쨍하지 않아서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상의 하이 해서 애들 뭐 실내복도 좋아요. 어린이집 보낼 때 사실 이렇게 해서 보내면 좋거든요. 환하게. 맞아요. 여와도 빨리 들어오시고 남아여와 150은 수량 비상. 세 번째 하트 웨이브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하트가 곳곳에 싹 신게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여자 공주님들이 정말 입기에도 편한데 100% 순면에 국내 생산이니까 여러분들 우리 공주님을 위한 옷도 싹 운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딸내미들은 컬러 화사하고 이렇게 핑크톤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애들 어릴 때는 우리 엄마들 취향대로 애들 옷을 많이 입히기 때문에 그 나이 때 이런 거 입히기 때문에 애들 더 크면 사실 이거 못 입혀요. 그래서 지금 보셨을 때 아주 예쁠 때 제일 예쁠 때 이렇게 아기자기한 거 입혀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우리 집 바둑이 역시나 이렇게 해서 컬러 이렇게 맞춰서 보내드릴 겁니다. 할로윈 컬렉션도 이와도 마찬가지로 디자인 동일하게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저희 상하이 세트 다 맞춰드릴 거고 거기다 우리 아이에게 또 필요한 게 있다면 속옷이잖아요. 자 오늘 방송에 무조건 함께 하셔야 되는 풀 구성입니다. 러닝 두 장에 속옷 이렇게 팬티까지 두 장 랜덤으로 해서 14종이 모바일 랩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10% 할인에 적립금까지 오늘 챙겨가 보실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 우리 왕자님이 살아요. 공주님이 살아요. 오늘은 그냥 무조건 사이즈가 있다 하시면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5만 원대요. 지금 적립금도 10% 돌려드리면 지금 5,900원 넘게 또 따로 가져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가격 사실 비교해 보시면 애들 옷은 저희가 뭐 거짓말을 공개 못해요. 당연하죠. 온라인 상이나 오프라인 이런 매장에 가시면 사실 이런 상의 하이 한 두 벌 세트만 해도 오르마는 훌쩍 넘어갑니다. 100% 국내 생산인데 100% 순면이에요. 근데 사실 저희가 5종 상의 하이 5종 세트에 여기에 러닝에 팬티에 총 14종인데 이 가격 정립금도 또 챙겨드리는데 이런 조건과 구성이 많지가 않아. 요즘에 원보좌재 가격이 다 인상이 돼서 가격이 다 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인상이 됐잖아요. 애들 옷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나이 때 가장 예쁘게 입혀볼 수 있는 디자인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얼른 사이즈 있을 때 가져가시고 이렇게 하이디노 우리 남아들 이렇게 바람마귀 점퍼 또는 여기에 청마디 같이 코디해도 되고 면팬츠도 괜찮아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우리 애기 엄마들 애들 뭐 입혀서 보낼까 이쁘게 입히고 싶잖아요. 근데 예쁜데 편한데 가격까지 너무 좋아요. 300여분 동시 주문 전화 주고 계시고 다시 한 번 이거 남아예요. 남아 지금 너무너무 인기가 좋아서 남아는 거기에 빨리 들어오셔. 지금 사이즈별로 지금 수량이 너무 빠르게 빠져나갔어요. 자 다시 한 번 보세요. 지금 채널 돌리고 들어오시는 분들 잠깐만 다시 한 번 보세요. 요즘에 홈쇼핑 채널 돌려보셔도 그냥 밋밋한 거 심플한 거 컬러만 들어가 있는 거 그런 상의 하이 신뢰복사 때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 벌 한 벌 디자인의 패턴들이 다 다르게 들어가 있는 이런 상품들을 쉽게 못 보십니다. 보신다고 할 때 금액 자체가 지금 5만 원대 14종이에요 고객님. 300여분. 남아부터 제가 보여드릴게. 여기 지금 주문 전화 너무 많아요. 남아 150수량 비상 하이 디노예요. 이거 예쁘죠 고객님. 우리 아이들 지금 공룡하고 자동차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럼요. 이제 공룡으로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가 이거 예쁘죠 이렇게 보여드리고 난리났다 지금. 이거 지금 립조식으로 이렇게 목선하고 그다음에 파래 이거 이제 쉽게 늘어지지 않게 세탁하고 놔도 이런 부분들이 쉽게 늘어지지도 않아요. 근데 굉장히 신축성이 좋거든요. 그럼요. 그다음에 팬츠도 마찬가지예요. 팬츠도 우리 애들 옷 입히고 벗기기도 쉽게 밴딩으로 들어가는데 고객님 이 바지가 좋은 게 뭐냐면 요즘 날씨 많이 쌀쌀해졌잖아요. 배를 전체를 다 덮어줘요. 그러니까요. 마라 올라가거나 떨어질 일이 없어서 배아리 할까봐 걱정하실 필요도 없어요. 이 신축성. 그리고 너무 이렇게 조이거나 하지도 않아요. 약간 배 이렇게 통통하게 우리 애들 놔도 괜찮다. 애들 입혀보니까 제가 너무 만족하거든요. 그다음에 이렇게 엉덩이 힙선까지 싹 가려주시고 400여 분 들어오십니다. 바지 딴에도 립 조지. 이런 데 요즘 우리 어른들도 조거 팬츠 되게 유행이잖아요. 진짜 트렌디를 다 잡았어요. 딱 해서 애들 딱 운동화 신켜도 되고 그렇죠. 입히기 너무 괜찮아요. 어린이집 볼 때 보면 이렇게 입히기 너무 예쁘잖아요. 여기에 바람 가기 전파해도 되고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 보여드렸어요. 300분 400여 분 가십니다. 두 번째 무식 붕붕이. 귀여워요. 자동차. 색감 예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색도 너무 예쁠 뿐만 아니라 붕붕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봤을 때도 예쁜데 우리 아이가 입으면 얼마나 더 예쁠까요? 이게 신축성이 정말 다방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원단 자체가 절대 얇지가 않아요. 지금 딱 입히기 너무 괜찮아요. 그럼요. 그리고 이거는 겨울까지 입히셔야 되잖아요. 실내목으로도 괜찮고 실외목으로도 괜찮고 상의 하의 이렇게 붕붕이. 오프라인 매장 가시면 진짜 이거 한 벌 세트만 해도 몇만 원씩 오기샘이 끝났어요. 아직도 남았어요. 고객님 세 번째. 공룡 다이너. 크라잉 다이너. 그러니까요. 공룡은 다르죠. 우리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왕자님들은 또 공룡 빠질 수가 없잖아. 100% 국내 생산으로 편하게 입는데 또 공룡 입자 이러면 또 얼마나 달려오는데 애들 오실 고객님 다 100% 국내 생산이 아니더라고요. 아시죠? 우리 애기 엄마들. 우리 아이들 입히는 건데 어디서 만들었는지 모르는 보다는 확실하게 100% 국내 생산이 좋아요. 국내 생산의 100% 숙면입니다. 그것도 밑에 상의 하의 동일하게 해서 들어가서 저희 아들도 공룡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유 싫어하는 게 있을까요? 그렇죠. 공룡하고 자동차 제일 좋아요. 꼭 캐릭터를 그대로 살려서 해드려서 요즘 애들도 뭐 입을래 하면 고르거든요. 아 골라요? 공룡 너무 좋아요. 눈이 높아졌어요? 원단이 너무 부드러워요. 그럼요. 후라이스 면이 고객님 이거는 가을 겨울에 면도 여름 면이 있고 겨울 면이 있거든요. 여름 면으로만 아사면 우리 엄마들 아시죠? 겨울 면으로 가면 후라이스 면. 이게 원단이 톡톡하지만 쉽게 늘어나지가 않아요. 보풀도 쉽게 잘 안 일어나. 그래서 기계 세탁까지 다 됩니다. 관리 너무 쉬워. 아유 우리 집 바둑이는 어때요? 우리 집 바둑이까지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강아지 좋아하는 우리 왕자님들을 또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한번 보시고 상의 하에 이렇게 세트 구성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고 우리 아이들 캣 사이즈를 고객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90부터 150까지 사이즈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달이면 우리 할로윈 데이잖아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로윈 데이를 위해서 왜 어린이집 보낼 때 엄마들이 일부러 또 따로 사거든요. 아 진짜요? 따로 살지만 저희가 구성 다 맞춰드릴게요. 할로윈 야오이까지 해가지고 보시다시피 우리 남자 우리 왕자님들을 위해서 5종 위아래 세트로 준비가 되어있으니까 우리 집에 왕자님이 있다면 이걸로 선택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집에 공주님이 살고 있다면 공주를 위한 또 옷이 준비가 되어있죠. 보시다시피 핑크 공주를 위해서 유니콘 드림까지 준비가 되어있는데 똑같습니다. 공주님들을 위해서 다 하나하나 립 조직 처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마라 올라가거나 아니면 또 떨어지거나 그러실 필요 없고 그냥 팍 잡아주니까 핏하게 잡아주니까 너무 좋은데 여기 밑에 또 팬츠까지 이렇게 쫙 맞춰서 드리니까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신축성의 고객님 이렇게 이렇게 좋아요. 그러면서 이게 쉽게 늘어지지도 않아요. 이 면이 되게 좋은 면이에요. 아 여화 난리 났습니다. 자 여화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이거 우리 딸내미 엄마들 여기에 청치마 스커트 딱 하니까 이쁘더라고요. 우리 제혁신의 조카가 이중욱에 딱 고르라고 요거 딱. 역시 핑크. 유니콘 뽑고 두 번째가 멀룰라비. 이것도 진짜 인기가 많은데 100% 국내 생산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중간중간에 포인트 될 수 있게 토끼 모양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 색도요. 막 진한 노랑이 아니라 뭔가 아이보리 한두 방을 툭 하고 떨어뜨리기 이쁜 노란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그냥 요거 두 세트만 해도 5만 원 6만 원 넘어가요. 요즘 물가 생각해 보시면 그쵸. 애들 옷도 많이 가격이 인상됐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다섯 벌이에요. 남아 90, 150 잠시 후에 끝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티 웨이브예요. 하티 컬러가 이쁘죠 고객님. 요런 거 다 입혀면 아이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요 나이대 요런 거 입혀야지. 애들 뭐 이제 초등학교 올라가고 그러면 입으라고 해도 애들이 안 입어요. 그럼요. 그럴 때 우리 엄마들 한번 즐겨보세요.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이렇게 해서 애들 입히기도 나중에 오기나 같이 또 다른 옷이랑 코드해도 되고 편안하게 실내복으로 바지가 허리, 배꼽 위까지 싹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배아리할까 애들 다 입을 걷어 차고도 자잖아요. 그런 거 좀 덜 하시면서 애들 입혀봐도 될 수 있는 자 네 번째가 바둑이. 바둑이까지. 당연히 공주님을 위해서 준비가 되어있고 그 다음에 할로윈. 그쵸. 할로윈까지. 요렇게. 요렇게 다. 그래서 여와도 마찬가지 할로윈데이를 위해서 요렇게 구성을 준비해드려서 애들 어린이집 보낼 때 고객님 다음 달에 10월 말쯤 되면 할로윈데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 입히세요. 따로 뭐 구매하면 그것도 사실 몇만 원씩 너무 비싸더라고요. 오늘 아예 구성 다섯 세트. 상의 하의 해서 총 10종의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쵸. 여기 끝이 아니에요. 옷의 디자인까지 확인하셨다면 자 여러분들 보이시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짜잔 러닝 두 장에 속옷 두 장까지 오늘 풀 구성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 그냥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제 왕자님이 있어요. 공주님이 있어요. 일단 디자인 너무너무 예쁜 거 확인하셨다면 오늘 속옷까지 따로따로 사지 마시고 여기서 다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총 14종이에요. 애들 옷 제가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이런 가격에 이런 구성을 보여드리기가 그게 쉽지가 않아요. 애들 옷은 우리 애기 엄마들이 사실은 더 잘 알잖아요. 근데 실내복으로도 실외복으로도 외출복으로도 좀 예쁘게 입혀볼 수 있는 우리 키즈 멀티웨어가 100% 순면의 100% 국내 생산인데 상의 하의 해서 다섯 세트 그러면 종수로만 일단은 10종이죠. 여기에 러닝 두 장에 팬티 두 장. 보기에 이것만 해도 사실은 온라인에 아니면 오프라인에 얼마게요? 몇만 원씩 합니다. 그럼요. 그러면 총 14종 구성을 가져가시는데 5만 원대요. 여기 적립금 돌려드리면 사실 이 금액 아래 구매 효과 있는 적립금 쓰시기도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 시간 안에 들어오시면서 주문 전화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 애들 사이즈 딱 맞춤으로 해서 구매하는 게 제일 이쁘잖아요. 그래서 사이즈 매진되기 전에 먼저 들어오시고 추후 방송 예정 아직 안 잡혀 있어요. 오늘 보셨을 때 잡아가셔야 됩니다. 나만은 고객님 전 사이즈 수량 비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